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잠시만요. 오른쪽, 왼쪽 한 번 해보시죠. 잠시만요. 손도 한 번 해보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중앙에 복할. 손도 한 번 해보시죠. 자, 다음. 왼쪽. 아니, 아니, 아니.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계속 하는데요. 네, 깜짝이야. 네, 깜짝이야. 아, 계속 하는데요. 깜짝이야. 네, 깜짝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제가 인터뷰를 계속 반보다 한 번씩 드세요. 시간이 좀 없었어요. 어떤 분이 있으실 때, 리더, 리더. 아, 그래. 요즘에 어디서 지내신지,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, 맞죠? 네, 그래서, 네,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, 그냥 그 남겸, 모르겠어요. 아, 저희, 그 남겸을 맞았던 남겸을 가게 맞췄고, 이제, 어, 내년에, 연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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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음영 같은 걸 많이 보고 가시고요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천천히 계단이 있으니까, 네, 천천히. 네. 옆에 가면은, 그, 호소들이 하나 더 있어요. 아, 그렇죠? 네.